오늘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아마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계 모든 기업들 가운데서 브랜드같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애플사입니다.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1997년에 세계 모든 애플의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전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집중이다. 우리는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많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여러가지 선택의 기로에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이거는 지금 당장 오늘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필요할 것 같고 저거는 내가 내일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어 온 스티브 잡스가 자기네 개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세계 개발자 대회를 소집해놓고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많음을 자랑한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많음을 자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애플이 세계적인 대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안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책의 제목은 인세인이 심플이라는 책입니다. 인세인이, 미친 듯한 심플이라는 책입니다. 다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다 쳐내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다 쳐내야 하고 우리가 딱 하나만 선택하고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한 하나가 애플을 지금 세계 브랜드 1위의 기업으로 수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인생을 경주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사를 빼앗을 만한 것들로부터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초점이 한 군데로 모아지기보다는 그런 관심사들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요. 주님께로 쏟아야 되는 우리의 노력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열정을 빼앗깁니다. 세상을 좋아 보이는 평생 나를 좋게 해줄 만한 것들과 또 하나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연봉 몇 억 또 내 재산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회사를 이끌어갔던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많음을 자랑한다 이런 말을 했다면 믿음의 사람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가치는 어떠한가? 내 중심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많음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의 가치는 어떠한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내 눈을 현혹할 만한 수많은 것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렸다. 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들렸다고 하는데 과연 사무엘의 어떤 말이 들렸을까요? 이거는 그 이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다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 그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그 사무엘의 멸망의 선언이 그 입에서 나왔고 지금 이 말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그 민족의 지도자가 철저히 영원히 멸망할 거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지금 청년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국에 이 유영광 목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유영광 목사가 자기들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청년국 전체에 다 들렸어요. 그날이 과연 제가 맡고 있는 그 청년국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떤 날일까요? 과연 이것이 제 개인만의 비극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혼자만 멸망받고 끝날 개인만의 비극일까요? 제 가정만의 비극일까요? 이 엄청난 선언을 받은 날이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선언을 받은 날 뭘 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유영광 목사 가정은 영원히,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싸다. 하는 걸 보니까 싸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진짜 우리 교회 큰일 났구나 죄는 저 유 목사 혼자 지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국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본문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말이 그 온 백성들에게 들려지자마자 블랙색 군인들이 아베게 진을 치러 올라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의 그 말이 온 백성들에게 들렸고 백성들이 이 말에 반응해서 술령거렸다든지 죽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기도했다든지 회개했다든지 엘리를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든지 물어봤다든지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그저 들렸고 블랙색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베게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시대상으로 봤을 때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청동기만 있었고 블랙색은 철기를 개발한 나라였습니다.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청동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블랙색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 문화가 이기겠죠. 철기를 개발했던 블랙색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구부로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진을 치고 그리고 올라와서 실로 엘리가 있는 중앙 성수가 있는 곳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까지 쳐들어와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블랙색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 완전히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블랙색 사람들이 지금 올라온 것이 구부로 섬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땅까지 올라온 것이 과연 그냥 올라온 것일까요? 철기 문화를 내가 개발했으니까 이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세계정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죠.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1절 말씀이 이 한 절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가 아는 죄 때문에 그가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이 집안이 이 민족이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자마자 블랙색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 그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그 심판의 속도와 크기와 강력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엘리 가문 지금 이 한 사람 가문이 멸망되는 데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 몇 몇을 쓰신 게 아니에요. 블랙색이라고 하는 그 철기 문명 최신 무기를 가진 민족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셨어요. 블랙색 민족을 이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의 가물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신속하게 이동시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멸망의 하루 전날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크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신속해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그런 죄가 있을까요? 우리만 알고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는 그 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반드시 진노하실 그 죄가 있으십니까? 혹 내가 아는 그 죄,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계시다면 블랙색이 올라와서 나를 공격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빨리 그거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민족까지도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호를 버리고 그 블랙색 민족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4천명이 죽고 패배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록상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반응이 더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어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집화, 각 집화의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모습이 3절에 나오는데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랙색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네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말은 기도일까요 탄식일까요? 탄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탄식할 때일까요? 지금은 탄식할 때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봐도 청동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나약한 연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블랙색이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투에서 이전 전투에서 이미 4천명이 죽는 처참한 패배를 이스라엘이 당하고 난 뒤에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핑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냐고 할 수 있는 것은요. 1절을 시작할 때 그가 다 아는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죄악을 그들 가운데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백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랙색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거는 어른다운 말, 책임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죠.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탄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 안에 젖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왜 우리가 블랙색 사람들이 이 앞까지 쳐들어와서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른답지 못했어요. 이들은 바르게 선택했어야죠. 사무엘의 말을 듣고 먼저 회개하기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약괴를 신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원약괴 하나님의 원약괴가 있으면 이거를 신로에서 우리가 가져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원약괴를 가져와서 승리를 바라는 것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까지 있었던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사사시대 4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약괴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호와의 원약괴가 가던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빨리 이 30km를 뛰어갔다 와서 원약괴를 빨리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은 열쇠에 처해 있지만 그 원약괴 때문에 블레셋에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원약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고 4절을 보니까 홈뉴와 비누하스는 여호와의 법괴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럴 듯해 보이죠.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할 만한 것 같죠. 왜 첫 전쟁할 때 우리가 4천명이나 죽어나가는데 그 첫 번째 전투할 때 법괴 안 가져왔냐 이제 법괴가 왔으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열쇠이지만 됐다. 드디어 이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의 법괴가 왔으니까 이 전쟁은 이제 끝났고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하고 딱 힘이 나서 크게 소리를 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오만함입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 하나님이 실제로는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럴싸하게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하셨죠? 영원히 심판해서 끝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괴에 들고 와서 우리는 이제 이 법괴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영적으로 현상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영적인 엑스타지, 흥분 상태에 빠질 뿐이지 아무것도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당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찬양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찬양하면 뜨겁고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흥분 상태, 엑스타지만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깐 블랙셋 사람들 진영 가운데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깐 애국을 이기고 모든 가난한 민족을 이겼던 그 하나님의 법괴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왔대요. 블랙셋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진영에 큰일 날 일이 생겼구나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랙셋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애국 백성을 광야에서 몰살시킨 여호와의 법괴가 왔다고 하니까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구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블랙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우리가 히브리인의 종이 되겠느냐 대장부 같이 힘을 내라 두려웠지만 블랙셋 사람들아 대장부 같이 힘을 내라고 소리쳐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됐지요?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괴는 블랙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하서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여호와가 없는 여호와의 법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수 없는 장수 깃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의 법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여호와의 법괴와 함께 있는 홈리와 비누하스는 여전히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호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홈리와 비누하스는 여호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그 법괴를 가져다가 그 법괴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기게 해주십니까? 선택 잘못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괴를 선택하는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올라왔다고 하기 전에 사무엘의 소리가 온 백성 가운데 들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들이 나서서 장노들이 나서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엘리 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개하는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 선택을 했어야죠. 4천명이 죽어나갔을 때 여호와의 법괴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호와가 없는 여호와의 법괴를 가져오기 위해서 30킬로미터를 뛰어갔다 올 일이 아니라 그 열정과 그 지혜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당장 지금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야죠. 여호와의 법괴와 함께 있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괴가 없을 때에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를요. 홈리와 비누하스는 법괴 옆에 앉지 않았을 겁니다. 법괴는 그날 400년 동안의 전통을 깨고 출애굽의 전통을 깨고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법괴 옆에 있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좀 함께하지 평소에 좀 진작 좀 함께하지 제사장이라면 평소에 좀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할 것이지 진작에 함께할 것이지 평소에는 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갖 좋은 재물 다 갖다가 취하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능멸하더니 여호와께서 영원한 심판을 시작하신 그때 회개다운 회개조차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승리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법괴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의 나의 도구인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바뀐 상황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카봇이죠. 이 카봇 지난 특별수벽 부흥의 기간 가운데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카봇이 히브리어로 영광입니다. 여기에 앞에 이가 붙으면 이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만큼 영광 가운데 거했던 백성들이 있습니까?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 죽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법괴를 뺏겼습니다. 400년을 함께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법괴가 떠났는데 내가 자식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며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카봇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신앙 생활하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껍데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대면을 들이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비대면으로 있다가 예배를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겠고 나가기는 힘들고 핑계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려야겠고 나가기는 귀찮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래요. 나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린대요. 우리의 껍데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를 벗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 알맹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함에도 우리가 벌써 익숙해져 버린 이 편안함 때문에 이 나태함 때문에 이거를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하게 여겼어야 했던 거는 여호와 없는 언약계가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졌던 사무엘의 소리였죠.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쩌렁쩌렁 울렸던 사무엘의 소리를 선택했어야 되죠. 사무엘의 소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없습니까? 사무엘의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로 울려 퍼졌듯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도 퍼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배를 사무엘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를 7주 동안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루 늦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신속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한 민족을 이동시킬 만큼 위대한 것이어서 하루 늦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가운데 발견하게 된 많은 껍데기들이 있는데 내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들, 그동안 나태했던 것들 여러분들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면서 애플을 설립했던 스티브 잡스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많음을 자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내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일교회에 머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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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